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A씨는 1929년생인 고령자임에도 새벽시간을 이용해 30종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해왔습니다. A씨는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적용되는 트래블롤 코인 이동 시 정보 공유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99만 원 이하의 거래 금액으로 나누어 거래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심주연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검사 결과 A씨는 가상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으며 누군가 차명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IU는 지난해 5개 원화마켓 사업자 두나무와 빗썸, 스트리미, 코빗, 코인올릴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 관련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와 같은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에 우려가 있을 경우 고객의 신원정보나 금융거래 목적, 거래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하며 고객이 정보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거래를 종료해야 합니다. FIU는 A씨와 같은 차명 의심거래 사례 외에도 비정상적 거래나 내부통제 미흡과 관련한 부당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한 사업자 고객 B씨는 9개월간 해외에서 천여 회에 걸쳐 278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받고 1만 2천여 차례에 걸쳐 매도한 뒤 현금화된 282억 원을 712회에 걸쳐 전액 인출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B씨가 거래한 거래소의 사업자는 이러한 자금세탁 의심 행위에 대한 보고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나 지적을 받았습니다. FIU는 5대 사업자에 대한 검사 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와 최대 4억 9,200만 원 상당의 과태료와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며 향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 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FIU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신규 업권의 시장 질서 억립 과정임을 고려해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뒀다며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 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IU는 올해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매일TV 뉴스의 심주연입니다. FIU는 올해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입니다. FIU는 올해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입니다.